이상한 감독님은 두 분을 캐스팅한 이유와 함께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열애설의 어떤 고민되는 포인트가 아니었는지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.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럼 굉장히 좋겠군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친구 대상이 피부가 정말 좋다. 어, 정말 피부가 너무 좋다. 대신요, 머릿결이 되게 좋다. 뭐도 있었죠? 대권내로 얘기하십니까? 판매할 만한 피부와 머릿결을 갖고 있는 감사합니다. 이런 대전 발표에나 언론 시사회 때 투자할 수 있는 너무... 어른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대답하죠? 눈빛 수 있는 서로에게 그 케미 점수를 매겨본다면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지? 저는 100점 100점? 네 아 저도 100점이죠 100점이에요 서로 드디어 깜짝이야 눈웃음에 속지 마십시오 눈웃음에 속지 마십시오 한결에 진심이 없어 연결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은 제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사기야 어떻게 죽어 죄송해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? 내 연구가 그 아저씨 너무 잘하다가 너를 좋아할 수 있어요 저의 틈에 통과 좀 더